안녕하세요 스타드콩기입니다. 지금 새삭합보입니다. 최초의 아이셨을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정백게스입니다. 태유 강국어을 시작합니다. 아, 깜짝 놀랄까나. 한 번 더 띄워드 거짓말 좀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함께 내면 저희 찬양 이야기 안녕하세요. 저 뵙겠습니다. 저는 미쌀 eyewódg입니다. 미쌀 코로나에서 강의 열일 내로 와성아베 일요일입니다. 지금 밤금밤 열심히 건강하고 있습니다. 밤금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... 아 감사합니다. 네... 안녕하세요. 지금 부동산 일본말입니다. 오늘의 대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환영한 경영자에게 전달을 하고 매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기세는 질문이 요기세. 아, 야 배, 나 진짜 너무 긴장했었는데 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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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지에, 에이, 생색 발표가 終わりまして 고생하셨습니다